돌아올 댐츄브 시작할게요 이 한정된 커스터마이징의 매력을 느껴보렴 뉴 오 마이 갓 섹스 피메일 스킨톤 스킨톤 뭐야? 비지치나? 적당하게 하고 헤어 노 헤어 약간 마음에 들지도 나 이거 해야겠다 어? 어 뭐야 그냥 시작하는데? 그냥 안 보여주고 아 똥김 아니냐 어 뭐야 기술이 강화됐다 점프했다고 어 맞아 점프랑 뛰는 거랑 모든 걸 그냥 하기만 해도 조금씩 레벨이 올라 우리의 인생인가 봐 어 뭐야 왔어요 오줌 사온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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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지 말아요 추지 마세요 때려지네 대박 때려져요 어디가? 왜 Thom numa mat первый 시작하자마자 왜 나무과자 이런 걸 죽으려고 쳤고있죠 저기 뭐 여기 보스도 있어? 컵밭 아니야 저거? 어 있어 야 기대된다 이거 뭔가 되게 진짜 옛날 CD 게임 감성 그치 그치 쏙먹을건 없네? 나 자기만 믿고 나 이런 외진데까지 따라왔는데 나 내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자기 다섯걸음 걸었어 나 내 커리어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냐구 내 탓하지 말아 본인이 선택한건데 주먹이 온다 자기야 주먹 매운거 알지? 멧돼지있다 어 저기있다 멧돼지 위에 무슨 이상한거 떠있더 C-H-A-R-M M? 참? 죽여버려 때려잡아 열받네 아 난 또 난 또 열받게 하네 착각해서 그냥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어? 자기야 나 죽었어 멧돼지가 다 죽였어 자기야 나 죽었어 자기야 나 죽었어 쟤 보스멧돼지 같다? 쟤 보스멧돼지 같다? 아니야 그냥 그냥 다 보비인데 아아악 왜 죽었어? 자기야 행복했어 안 돼 정여 근데 이 버섯이 두개밖에 없어 내가 다 땄네 임자 나도 하나 땄어 임자를 위해서 오늘 밤 버섯 먹고 내가 힘 좀 쓸게 버섯으로 달겠어? 버섯이 좋대 그리고 많은데 어 사슴이다 야 활루 잡는다면서 몽뚱이 들고 졸라 쫓아가네 어차피 못해 쟤 저렇게 눈치채면은 잡기 어려워 아 어디에다가 말벌 아저씨인줄 남이 집있다 야 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 어 우리집이야? 오늘부터? 아니 아니 아우 너무 호름해 자기야 내가 아무리 우리 바닥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바닥이야 야 우리 집 없는거보다 이게 낫지 어? 아니야 아니야 입으로만 입으로만 그냥 달콤한 말만 속삭이면 그냥 다 된줄 알아? 어휴 이 애캠니 내가 빨리 빨리 할게 내가 저 얼굴 네? 여보야 무서운 말 여기 밭처럼 돼있는데 우리 집 여기다가 할까? 그래 여기 좋다 밭도 있고만 여기가 우리 집이다야 어? 어? 어떻게 수리야 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뿅사 뿅사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근데 가죽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침대 만들려면 가죽 그러면 그것도 알아서 해보셔야죠. 그런거야? 그럼 나 이온서류 같이 가져갈 수 있어. 사르르 녹네 아주! 이렇게 원래 이런 게임이지? 무슨.. 무슨.. 무슨 의미야? 아냐아냐 나무가 부족하잖아! 어 그래? 원래.. 그런거야. 원래 다 가질 수 없는거야.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사는거야. 와 야 집 뭐야? 야 여기 직방에 나와서 되겠다. 야.. 복합구조 아니야 이거? 탑층에? 야 멀리서 보니까 완전 진짜.. 우리 집 진짜 예뻐. 여기 얼마에요? 여기 전세 월세에요? 여기 매매로 밖에 안나오는 매물인데 그래요? 주인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전세를 내놨어. 얼마나요? 맨날 나오는 매물이 아니야. 그래요? 이게 전세에.. 제가 어플 봤는데 두 달 동안 안나가던데? 주가 좋아가지고.. 아냐아냐. 아니에요? 다른 집이고.. 어 옆집이고.. 아.. 아.. 주소가 똑같은데.. 여기 전세에 5억 5천이야. 에? 5억 5천이요? 응.. 뭐지? 전세에 5억 5천.. 아.. 그래서 안나갔나.. 아.. 아.. 더 보고 연락드릴게요. 여기 그러면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요? 저기 읍으로 나가가지고 버스 한 번만 타면은 아.. 몇 번 버스? 시외버스 타면.. 시외버스 빨간거 타면은 아.. 5천어짜리? 있어. 아 있어 있어. 아.. 내가 걸어서도 다 가. 아 그래요? 무슨 또 버스를 가.. 얼마나 걸려요? 어?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몇 가지? 짚신 다섯 갤만.. 다섯 갤만 있으면은.. 걸어주세요. 짚신 다섯 개요? 일단 다른 데 좀 보고.. 보장.. 보장 놓고 가고.. 아니 아니.. 아 지금 전화가가지고.. 야.. 5천이래.. 도라이 아니냐? 제가 신고해야되는 거 아냐? 강가에 저러고 짚신 내건 불법 중축 아니냐고.. 비껏 치어내.. 비껏 치어내.. 비껏 중축.. 연락 드릴게요. 아.. 아.. 여기 이거 뭐.. 핏자국이에요? 아.. 그게.. 부적 같은 거야.. 부적.. 아.. 부적.. 그렇구나.. 오해하지.. 누가 죽거나 그랬으면.. 오해밖에 딱지 오는.. 딱지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그런 거 무서워하진 않지? 누가 죽고 그런지.. 아.. 저는 뭐.. 그냥.. 가격만 5억 5천만 아니면 진작에 들어왔죠. 5억 5천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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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가요? 아.. 매매도 아니고? 전세가.. 매매로는.. 5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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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로는 1억? 하하.. 레베노도.. 레베노도.. 레베노도 공짜! 하하.. 하하.. 대박! 한참이인! 활로 잡아야 돼? 하슴보스도? 나 활로 잡았어! 헉! 나도 활 만들어줘.. 네가 만들면 되잖아.. 나 가죽이 없잖아.. 아.. 멧돼지 잡다 보면 나오잖아.. 멧돼지 없잖아.. 아.. 진짜로.. 어.. 야.. 저기..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얘네? 오..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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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혼자서 안 되겠는디? 다섯 마리가 갑자기 막.. 어머.. 저렇게 막.. 귀엽게 뛰어와? 끔찍이.. 우리 집까지 데리고 가야겠다.. 우리 집들이 왔어.. 갈게 갈게.. 야 집.. 집.. 우리 집들이.. 집들이 와.. 야.. 야.. 아이고.. 집들이 왔어.. 집들이..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 아니.. 내가 2차까지만 하자 그랬는데 굳이.. 집에서 3차 하자고.. 미쳤어.. 미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휴.. 됐다고 됐다고.. 와이프가 싫어한다 그랬는데.. 아휴.. 굳이 굳이 가야겠다 그러는거야.. 야.. 야.. 이게 뭐냐.. 잠깐만.. 이게 낫겠다.. 야..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다 부순가.. 야.. 야.. 또 죽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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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 사람들이 지금 좀.. 평소에는 괜찮은데.. 취해가지고 해.. 취해서.. 여보.. 너무 난폭해.. 지금 사람들.. 조금 약간 흥분했어.. 지금.. 조금? 약간 지금.. 어.. 취해가지고.. 경찰 불러야 돼.. 지금.. 평소에는 안 그래.. 평소에는.. 세븐 잘해.. 나한테.. 차빈 죽어가는데..? 아.. 웃기다.. 이야.. 나 잘 presenters.. 야.. 내 뒤에 한 마리! 에이.. 헤이.. 이.. 아이.. 딜기.. 이거 Pan 죽여 이거.. 딜기.. 오 VIDdy 형.. 멋있다!! 역être.. 역세 담슬.. 다 죽었어!! صدا.. 나.. 그만 둘라고.. 회사.. 안 할라고 몽둥이로는 안되겠다 창맛을 보여줘야겠다 간다가 방패도 만들어야 되나? 이동속도 마이너스 5래 그래서 나는 방패 그냥 안만들어 방패랑 창 동시에 못들어? 방패랑 창 동시에 못들어? 아드네 아드네 너가 걸어라 여기 머갈통 머갈스 여기다가 뭐 신비로운 재단 여기다가 재단 어야야 희생을 치뤘습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화면에 왜이래 어어어 어머한겐 무섭게 생겼다 83 야 generate 민원 나 나 한 대idi 못 때리겠는데 얼른 한다라도 쳐봐, 저기 뭐하는 거야 사슴씨가 조금 약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좀 사리고 있었지 온다 온다 나한테 어그로 끌린다 의지마 의지마 아 혹시 아프다 좋아 좋아 지금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아아아아아아하 아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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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시대가 아하아아아 아하아 뭐 주웠어? 아이고 신난다 불고깽이 하고 어 그리고 우리 이거 쟤 또 뭐라? 뭐라뭐라 씨부린다 뭐라뭐라 뭐라뭐라 어디 어디? 저 트로피를 가지고 우리 처음 나왔던 데로 가면은 그걸 걸어 이 트로피를 내가 줄게 이거 네가 걸어 잠깐만 이걸 걸어 진짜 멋있는 트로피를 걸면 스킬이 생겨 거스댕 이거 이거 여기다가 여기다가 걸어 알았다니까 아으 알았다니까 빨리 걸어 아으 정말 좀 구경 좀 천천히 좀 하고 걸려 그랬더니 이렇게 아 우와 우와 60% 마이너스래 힘을 얻어? 너도 힘을 얻었어? 너도 빨리 와서 힘을 얻어 나는 못 얻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너도 지금 얻었어 나 얻었다 얻었다 똥겜이지 그러면 힘을 얻었어 우와 졸라 쎄졌다 나는 졸라 쎄다 검은 숲에서 잡아 다음 사냥 뭘까? 트롤인가? 다음? 야 사슴이 이 정도면은 다른 애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겨? 근데 저기 트롤 있어 트롤 잡을까? 어딨는데? 저기 안쪽에 저기 멀리 보여 일로 와봐 미쳤다 저거 파리야? 야 무섭다 보여? 어 엄청 큰데? 야 해골이랑 싸운다 어 야 야 꿀 빨자 대박 꿀 빨자 대박 대박 야 해리포터에서 나오던 그 야 너 엄청 귀엽게 생겼다 근데 야 나무팬다 야 야 야 너 너 너 야 바윈 뒤에 숨어 있었어야지 죽여 맥주렁이전이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야 엉덩이에 털런거 뭐냐 어 나 기억을 잃었어 나 한대 맞았는데 나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어 나 세상이 세상이 달라보인다? 야 근데 진짜 행색이 진짜 저게 뭐냐 야 진짜 진짜 저건 아니다 내가 트롤 내가 트롤이면 디자이너한테 욕한다 안돼 아 언니 야 나 너무 나 나 나 종이처럼 약간 접히지 않았니? 너무 힘들다 뛰어가는 거 야 이게 인생이냐 이게 나라냐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안 하나도 될 수도 트롤 잡으면 뭐가 좋아? 아니 가야돼요 트롤 가죽 나오거든? 아 그게 축하드려요 어 야 우리 우리 손님 같이 가는데 우리 집엔 야 손님들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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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디 났다? 단디 났다? 어 낯빛이 약간 집을 깨모사와서 어 장난 아닌디? 어 연관이 그게 있을 수도 있겠어 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어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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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이 화가 그냥 많이 났어? 왜 그렇게 화들이 났지? 그러게 말이야? 얘가 안 되는 저게 있는데